이게 니트리 보종이야? 플래시 포티드라고 해서 이게 원래 정가가 450이에요 450 한다고요? 응 오 쟤는 왜 이렇게 많잖아 쟤는 짓을 더 만들어 달라는거야 응 아 이쁘다 신났네 이거 갈카메라도 풀어놔도 산책하는건 나왔던데 그래서 구조하니까 구조놈은 애들 애들 밖에서 애들 쉬에 놀아야지 아 저기 민족은데 미끄러워서 창송사진 3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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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오 오오오 오오오 오 빠르다 안돼 안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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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